공학적으로는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사람이 못하는 것을 기술화해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사실 사람을 닮은 사람 같은, 내 같은 연구를 주로 연구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사람이 잘하는 것을 기계가 못합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자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갖춘다면 반면에 인공지능은 사람이 못하는 것은 이미 잘합니다. 이미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엔지니어링 하면 되는 것 같고 반면에 사람이 똑똑한 이유는 유연하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빠르면서 상당히 로버스트, 안정적이거든요. 이러한 세계의 원리를 갖춘 인공지능 내지는 학습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제가 맨날 고민하는 일입니다. AI 연구자로서 사실은 그동안 AI가 연구한 것을 보면 실세계를 무시하고 특히 행동하는 연구를 무시하면서 닫혀진 세계에서 마음만 연구해 왔거든요. 그렇게 획득한 지식이나 얻은 지식만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를 풀거나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기에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관점에서 실세계, 로봇 바디를 가지고 환경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워낙 중요한 연구고.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연구합니다. 그게 아마 어쩌면 제가 연구한 거에 약간 유니크한 부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학습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뇌가 자라는 거고 뇌를 닮은 컴퓨터,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망을 모델로 학습하는 연구를 제가 출발한 것도 그런 쪽이고요. 저절로 뇌나 인지나 그걸 통한 학습, 그런 뇌를 상당히 닮은 인공지능을 사실은 제가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지능의 증명이 뇌고 사람이기 때문에 별개가 아니고 저는 그게 가장 존재하는 증명이고 그래서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뇌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이고요. 대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상당히 우연히 도서관에서 사실은 인공지능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보다가 야, 이런 연구 분야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점점점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한 대학원 학부 졸업할 때쯤인데 특히 이제 학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정말로 일찍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진짜 연구하려면 기계가 사람이 넣어주는 지식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한계가 명확한 것 같고 스스로 학습해서 지능을 갖추는 게 궁극적으로 AI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 점에서 이제 학습하는 기계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오기 전에 사실 독일에서 연구하고 이럴 때 초기 연구가 사실은 가장 인용도 많이 되고 오래된 기초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는 2008년에 나온 우리가 하이퍼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상당히 유니크한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인데 뇌를 정말 닮으려고 한 저희가 열심히 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뇌에서 신경망을 구성하는 방법이 보통은 머신러닝에서 해오는 방법들이 약간 정규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고 층별로 돼 있다든지 이런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게 들어와도 어떤 환경에 가도 러닝 시스템이 그거에 적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무감도 학습으로 구조 자체도 셀프 오가나이징하는 뇌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모사하려고 한 그래프 이론 기반의 수학적인 모델이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모델입니다. 뇌세포들 간의 연결성을 분자들 간의 연결하면서 분자들이 자기조립하면서 어떤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을 모사해서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망들의 학습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그래프 이론에 기반한 모델입니다. 뭐 조금 가까운 거로 한다면 헐 라는 영화 아마 2013년 4년 정도에 나온 것 같은데 AI가 화두가 되면서 등장한 영화죠. CD 같은 게 발전을 많이 한다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로버트 앤 프랭크라는 또 영화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이 혼자 사시니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은 외국 나가서 사니까 못 도와드리고 아들은 돈은 있는데 바쁘니까 아버지한테 로봇을 선물합니다. 연세 드신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이 처음에는 기계 덩어리 그러고 싫어하는데 결국은 로봇하고 친해지고 도와주고 그러면 사회가 로봇하고 친해져서 같이 생활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일부는 가까운 장래에도 가능할 수 있는 AI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5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로봇이 없죠. 긴 시간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금방 기계라는 게 탄로나기 때문에 제너럴 인텔리전스 이런 거를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그만한 것들이지만 그게 다듬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바틀렉이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해야죠. 사실은 제가 서점에 가서 책 저 책 뒤져보든지 서점을 그냥 탐험하듯이 돌아다니거나 가장 여가가 있다면 그럽니다. 출장 가서도 사실은 제가 외국에 있는 서점 같은 데 가서 보기도 하고 평소에 안 읽는 다양한 책 같은 거 뒤져서 읽기도 하고 요즘은 유튜브가 보니까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좀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연구 관련으로 사실은 뭐 뇌과학, 인지과학 아니면 심리학, 철학, 철학 책은 제가 조금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전공 관련되면서 조금 폭넓게 읽어야 될 책이나 이런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사놓고 다 보지 못하는 책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 서점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그냥 시간 날 때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읽기도 합니다. 낙담할 때 당연히 있죠. 저는 잠을 잡니다. 일단 잠이 부족하면 아이가 스트레스 내지는 온갖 게 제가 뇌과학을 그래도 꽤 연구했기 때문에 잠을 푹 자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AI에 대해서 아는 거는 아마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툴이고 그런 면에서 이번 카오스 강연 시리즈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AI 관련 논의를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번 보시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